제 5장.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제 5장. 그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한국에 들어올 때처럼 불쑥 나타났다. 이번에는 자정 무렵의 집이 아니라 전화로였다. 그는 허름한 식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거나한 취기로 얼굴이 벌겋게 상귀돼 있었다. 그는 내가 앞자리에 앉을 때에도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은 그에게 잔을 내밀었다. 여전히 말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곤 되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의 끄덕임은 잔 받으라는 의미였다. 잔을 받자 술이 넘치게 따랐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술 한 병을 비웠다. 40대 초반의 주인 여자가 방금 살만했다며 돼지 머리 고기를 한 접시 가져왔을 때 그가 말했다. 그동안 이 사람에게 신세 졌어.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 신세라뇨. 서운합니다. 그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여자는 깍듯했다. 탁자에 떨어진 안주 국물을 잽싸게 닦은 후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 않겠네. 하지만 전화 한 번은 줬어야지. 그는 웃으려다 마는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다. 한숨처럼 숨을 몰아시곤 담배를 피어불었다. 그의 끼겨는 의애였다. 그도 한때 골초였었다. 그러나 기관지병으로 한동안 고생하면서 힘들게 담배를 끊었다. 인사불성의 취기에서도 담배만큼은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다. 괜찮나?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담배를 가리키며 물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시 피우기 시작한지 꽤 됐어. 그래. 하지만. 그는 피식 웃었다.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희한하리만큼 가래도 끓지 않는다고 했다. 웃은 얘기지만 이제야 담배 맛을 알겠다며 참 좋은 친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스스로 사라졌던 일주일들 간의 일들을 털어놓길 바라는 나로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이 답답하다고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일주일 동안의 일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얘기하여 좋은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저 좀 안 자도 될까요? 주인 여자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주인 여자는 그를 어렵게 대하는 것과는 달리 활달한 성격의 여자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내게 잔을 비우라며 술병부터 집어들었다. 두 분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으세요? 주인 여자는 차라리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두 번째 술병이 바닥이 닿을 무렵까지 고작 몇 마디 주고받은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못내 못마땅한 눈치도 역력했다. 두 분 죽마 고우라면서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대물었다. 저 친구 정말 예서 지냈소? 그럼요. 저기 저 골방에서요. 그녀는 주방 옆에 붙어있는 문이 열려있는 방을 가리켰다. 잡다한 물건들로 어지러운 골방은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가 저 비좁은 공간에서 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친구분의 일주일이 궁금하시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힐끔 그의 눈치를 본 후 새 술병과 잔을 가져왔다. 우리 두 사람의 잔과 자기 잔에 술을 채운 그녀는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부장님, 솔직히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며칠 동안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 다 털어놓으세요. 매일 밤 축 늘어져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녀는 그를 부장님이라고 불렀다.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가 재차 최근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취기로 벌걱해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 말이야 한 달쯤 머무를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 모레쯤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이야. 모레 떠나겠다고? 그러이. 한국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어. 더 만나볼 사람도 없고. 난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고 더 만나볼 사람이 없다는 건 또 뭔가. 부장님 자리 피해드려요? 주인 여자의 말에 그는 손을 저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스스로 다시 술을 채웠다. 마치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다가 담배값을 집어들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막상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더군. 만나고 싶은 생각은 내 욕심일 뿐이었어. 겉으로는 반기지만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하더군. 자연 할 얘기도 없고. 그는 옛 친구들과의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정말 맥빠져 가슴이 아렸다고 했다. 그동안 잘 있었나? 어디 아픈 데는 없이 건강하고? 자식놈들은 어때? 여기까지 얘기를 주고받으면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더라고 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 아이들이 잘 크는 것 같아 다행이다. 뼈느리와는 더욱 할 말이 없었다며 허허 웃었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도 잘 있었느냐? 애 키우랴 남편 수발하랴 고생이 많구나. 손자 손녀와의 대화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눈가를 촉촉이 적셨다. 모두가 남만 못했어.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과는 이런저런 세상살이 얘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오히려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는 대화 그 자체가 조심스러워 나중에는 짜증스럽기까지 했네. 그는 탄식도 맥빠진 웃음도 아닌 묘한 입소리를 냈다. 그때까지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에 첫 모금에 찬기침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찬기침을 하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웠다. 공연이 한국에 들어왔어. 그냥 그리워하다 저승 갈 걸 잘못했어. 뜰근이에게는 그리움도 사치라고 자책하는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난감했다. 지금의 그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그리워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는 상당히 들떠 있었을 것이다. 이산가족 모양 부서져라 부듬껴 안고 엉엉 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리라 잔뜩 기대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전부였을 것이다. 과거의 친지들은 물론 핏줄인 자식들과의 해우도 기대를 저버린 것이 분명했다. 자식들과의 만남조차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적당한 핑계로 집을 나와 허름한 식당의 골방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한 사람이 겨우 눈 붙일 수 있는 식당의 골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는 생각할 여력조차 없어 자리에 누웠지만 귀국하여 겪은 일들이 악몽으로 되살아나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룻밤에도 서너번씩 일어나 골방과 식당 안을 서성거리다 애로움에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았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코끝이 아려왔다. 아무리 좋은 세월이어도 늙음 때문에 서러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클까. 구태여 상상하지 않아도 마치 나의 현실처럼 가슴이 아려왔다. 집으로 가세. 그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식당 주인 여자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자네 아들이라도 달려오나 저희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그걸로 만족하고 그만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술값을 치르려 하자 그가 말렸다. 어차피 신세진 값도 지불해야 하니 그냥 돌아가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고집 부리지 말게에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할 텐가. 더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데 그까짓 병이 되순가. 차라리 예서 죽으면 고국 땅에라도 붙이지 캐나다로 돌아가면 뭐하나. 나는 고국 땅에라도 붙인다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참았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은 그를 위로하는 길 애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무너지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호오 그 사람 소식 들은 거 없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라니 누굴 말하나. 몰라서 대문나. 주인 여자는 식당 문을 닫은 후 술과 안주를 더 가져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뒤엉켜 있었다. 스스로 술을 따라 단숨에 비우고는 그에게 잔을 내밀었다. 떠나간 여자를 왜 생각해요. 부장님은 배도 없어요. 그녀는 잔이 넘치게 술을 따랐다. 그는 휴지를 집어 식탁에 쏟아진 술을 닦으며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그 역시 한 모금의 잔을 비우고 그녀에게 되돌려주며 물었다. 왜 자네가 흥분해. 누가 뭐라고 해도 30년 넘게 살 섞으며 산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생각이 안 나. 나는 게 당연하지. 부장님 싫다고 떠난 여자예요. 그것도 직장에서 잘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요구했고요. 부장님은 왜 이혼 당했는지 그 이유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주인 여자는 흥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의 부인이었던 이정숙이 눈앞에 있다면 머리카락이라도 지어 뜯을 것 같았다. 주인 여자는 그의 불행은 그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벼락을 맞아 죽어도 속이 안 풀릴 여자라는 악담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그만해. 자네 일도 아닌데 웬 입이 그렇게 험악해. 이 친구 보기가 민망스럽지도 않나? 그는 나를 핑계삼아 그녀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주인 여자는 그가 뭐라고 하든 가슴에 담아둔 할 말은 다 쏟아둡겠다는 얼굴이었다. 민망한 게 뭔데요? 모르긴 해도 친구분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걸요? 제 말 틀렸어요? 주인 여자는 내게 눈길을 던졌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곧바로 시선을 그의 얼굴에 박으며 이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항변했다. 부장님은 그 여자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후 버림받은 거라고요. 돈 한 푼 안 가져갔다고 했지만 그걸 누가 믿어요? 그동안 딴 주머니를 찾을 텐데 그 여자가 바본가요? 빈털털이로 헤어지게. 주인 여자의 항변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아내는 알맹이를 다 빼먹고 껍질만 남자 미련없이 가정을 파괴한 교활하다 못해 파렴치한 여자라는 결론이었다. 그녀는 지금쯤 딴 주머니를 찾던 돈으로 어느 사내놈과 시시덕거리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부장님도 적당한 여자 만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는 거죠. 그 여자도 자식새끼들도 생각하지 말고요. 주인 여자가 마침내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기어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에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감고 침묵했다. 그러다가 눈을 뜨며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다. 원 사람도 자네가 왜 우나 자 담배 피워. 그가 내민 담배를 받아든 주인 여자는 내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 친구분이 계신데 법석을 떨어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좋겠구먼. 옛날 부하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 부럽군 부러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슬쩍 농담을 던졌다. 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국으로 들어와 변함없는 정을 느끼는 건 나와 식당 주인이라며 허허 웃었다. 웃지 마세요. 전 부장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쩌다 말년이 그래요? 친구분에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주인 여자는 한바탕 소란을 피운 것이 미안했던지 이 잔 저 잔에 술을 채웠다. 그리고는 그의 즐거운 노우가 빨리 찾아오도록 건배를 하자고 했다. 우리는 그녀의 말에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공연이 코끝이 찡해졌다. 집에 있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는 현재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직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참얼미로 인해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해본 아내가 문득 안쓰럽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언젠가 우울증에라도 걸린 듯 나를 공격했었던 아내를 보다 따뜻하게 이해해 주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당시 아내는 남은 인생은 나를 들복는 데 쓸 거라며 고양이처럼 대들었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은 며칠 가지 못해 흐지부지 사라졌고 언제나 다소곳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분가한 아들 집에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주로 며느리와 통화를 했지만 아내는 그 시간이 매우 즐거운 눈치였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만류했지만 남정내가 여자들 세계에 왜 끼어드느냐는 타방만 돌아왔었다. 변변치 못한 나를 믿고 지금껏 가정을 평온하게 지켜준 아내가 고마웠다. 정말 복받은 남편이다 싶을 만큼 아내는 열심히 가정을 지키며 제약가림을 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 분가까지 시켰다. 아들이 분가할 때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도 아내였다. 딸이 출가할 때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있는 통장을 지어주며 꼭 필요한 때 아니면 쓰지 말라는 당부를 한 것도 아내였다. 이 사람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자 이 술만 끝내고 자넨 집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쉴 테니. 미안하이 우리 마누라 생각 좀 했어. 그래? 그래서? 뭐다야 마누라한테 할 말 없는 사람이지. 그것뿐인가? 고맙고. 또? 이 사람 왜 말꼬리 잡아? 겨우 그건가? 그럼 뭘 또? 하기야 고마운 줄 알면 그걸로 됐지. 그만 일어나. 나 좀 쉬어야겠어. 그는 몰아내듯 나와 주인 여자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와 배웅하지도 않았다.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곤 식탁에 다시 앉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한 잔 더 하시고 주무실 거예요. 주인 여자가 앞장섰다. 밤이 깊어 거리가 한산했다. 지하철은 이미 끊어진 후였다. 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다. 침묵 속에 걷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무슨 부탁이냐고 묻기도 전에 다음 말을 곧바로 이었다. 부장님께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니 협조해 주세요. 뜻밖의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도 그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몹쓸 여자로 몰아세웠었다. 얼굴부터 시궁창에 처박혀 죽어야 할 여자라고 매도했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이혼한 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부장님을 저대로 캐나다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번 귀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게 하여 무엇을 어쩌자는 게 아니다. 그 여자와의 재해가 그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그것도 모른다. 오히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캐나다로 하루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그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설사 그녀와의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지라도 꼭 만나게 도와드리고 싶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거뒀다. 부장님은 지금도 당신이 왜 그 여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평생을 살아온 것보다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젖어 있었다. 그녀가 왜 그를 위해 애쓰는지 모르지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물론 그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이 나서주신다면 그녀의 거처를 찾아내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장님에게 답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녀는 내가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자 강하게 밀고 들어왔다. 친구분의 일이니 적극적으로 나서주리라 믿는다며 때마침 앞에와 멈춘 택시에 나를 태웠다. 그녀의 등 떠밀림에 택시를 탔지만 기분이 착잡했다. 멀지 않은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여러 가지 상념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과거 생활 모습에서부터 스치기 시작한 상념은 그녀로부터 온 원고에서 멈추었다. 왜 자신이 이혼했는지 조목조목 고백한 그 원고를 그에게 보여준다면 문제의 답이 풀릴까? 대답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깜깜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이다. 때로는 그리 말보다 더 큰 감동과 설득력을 갖는다지만 그의 경우는 달랐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 내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은 식당 주인 여자와 같았다. 하지만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제 와서 그 답을 찾은 들 무슨 소용인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몇 년째 단절된 마당에 새삼 과거를 들쳐내어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혼자 와요? 아내는 그와 함께 들어올 것으로 믿었던 모양이었다. 나 역시 술 한잔하고 함께 들어오겠다고 했었다. 모텔에서 쉬겠다는군. 그가 식당 골방에 있다는 사실을 감췄다. 아내에게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내는 이런 나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시콜콜 물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욕실로 들어가 대충 닫고 나오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또 물고 들어줬다. 궁금해서 그래요. 그 양반 어디서 뭘 했기에 전화 한 번 없었대요? 설마 캐나다로 데려갈 여자를 만나러 온 건 아닐 테고 자식들 집에 붙어 있자고 비싼 비행기값 들여가며 기국한 것도 아닐 테고 답답하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아내는 짜증까지 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몰라 들려줄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이 식당 골방임을 밝힐 수도 없어 식당 주인 여자의 부탁을 꺼냈다. 아내는 별일이라는 얼굴로 물었다. 당신은 어쩔 생각이세요? 만나게 해줄 건가요? 모르겠어. 그 여자의 거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찾기는 찾을 수 있고요? 찾기야 하겠지. 짐작 가는 곳이 있으니까. 짐작 가는 곳이 있다는 말에 아내는 다소 놀라는 눈치였다. 자기 모르게 이미 그녀의 거처를 알아본 게 아니냐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섭섭한 얼굴을 했다. 미리 넘겨 짚지 마. 그 여자의 온 곳 속에 어딘지 짐작해 하는 곳이 있어서 한 말이야. 피곤해. 그만 자야겠어. 아내는 기분이 상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침 일찍 그 친구를 모텔에서 데려올 테니 북어 해장국이나 준비하라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혹 또 사라질까 싶어 지하철 첫 차를 이용해 식당으로 서둘러 갔다. 그는 이미 일어나 식당 앞을 청소하고 있었다. 식당 안도 청소를 깨끗이 마친 후였다. 그는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타난 날을 타박부터 했다. 해장술이 필요한 건가? 새벽같이 나타나게. 그가 청소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양쪽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어낸 후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가세. 북어 해장국 끓여놨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골방 문지방에 올려있던 담배를 집어들었다. 가긴 어딜 가. 여기서 해장술이나 한잔해.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익숙하게 술상을 챙겼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슴에 찬바람이 스쳤다. 터져 나오려는 욕을 애써 참으며 냉장실에서 술 한 병을 꺼내어 병마개를 땄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해장술 첫 잔부터 단숨에 비웠다. 두 번째 잔도 단숨에 비웠다. 전에 없던 모습이었다. 그는 원래 해장술은커녕 해가 지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술은 해가 진 후 속이 출출할 때 마셔야 제맛이라는 나름대로의 술버릇이었다. 아침부터 그렇게 마셔도 괜찮나? 꼭 술에 걸신들린 사람 같구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뜨겁게 내온 순댓국 국물을 떠먹은 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울 때까지 열어놓은 출입문 밖을 내다보던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의 입에서 자기를 받아하고 이혼한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리라 예상치 못했던 나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식과도 떨어져 살게 되고 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동기도 이혼한 부인 때문이었는데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 표시에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꼭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와서 뭘 확인하나? 다 끝난 일 아닌가? 부부관계야 끝났지.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런가? 함께 안 산다고 부부였던 년이 그렇게 쉽게 덮어지나? 즐긴 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 즐긴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껏 그녀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훌훌 모든 걸 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번 기국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분명했다. 그가 한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던 의문도 쉽게 풀렸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군. 참 한심한 사람 같으니. 한심하지. 하지만 답답한 가슴은 풀어야 하지 않나. 이대로 그냥 캐나다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걸세. 그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함께 찾아줄 수 없겠나? 애들과는 연락할 게 아닌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지. 자식하고도 인연을 끊었단 말인가? 전화 한 번 없었다는군. 주소는 큰오빠 집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찾아갔었는데 오히려 되묻더라는 거야. 두 놈들이 제 여미한테 정 떨어졌는지 더 이상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개를 쳤더군. 그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켜보며 그녀가 보낸 원고를 떠올렸다. 지금껏 감추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원고를 얘기해야 할 것 같았다. 원고 속에 그가 확인하고자 하는 답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답이 확실하게 있다면 구태여 그녀를 찾아 나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만에 하나 원고가 아닌 당사자에게서 직접 들어야 할 답이라면 모를까. 두 번째 술병도 바닥이 닿았다. 그와 얘기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마신 술이 제법 됐다. 취기가 밀려들며 속이 아려왔다. 원고 얘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망설이며 출입문 밖을 내다보다 일어섰다. 그때 주인 여자가 활짝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부장님이 아침밥 먹으러 선생님 댁으로 갈 리 없고 그렇다면 두 분이 뭐 하겠어요. 해장 술밖에 더 있어요? 그녀는 아침부터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 앞으로 서둘러 국밥을 말아냈다.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 내왔다. 초라했던 술상이 갑자기 푸짐한 밥상으로 바뀌자 슬그머니 술잔을 밀어내고 아린 속을 국밥으로 달랬다. 그도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그는 국밥 한 그릇 비우는 동안 땀을 비우듯 쏟았다.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그것 보세요. 매일 아침 해장 술부터 드시니 몸이 축날 수밖에요. 주인 여자는 물수건을 갖다 주며 못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부장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준 물수건으로 세수하듯 얼굴을 닦아내며 딴청을 했다. 부장님!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녀가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여전히 딴청이었다. 물수건을 탁자 한쪽으로 뒀더니 잔에 술을 채우려다 빈병임을 알고 담배를 비워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치를까 걱정돼서 죽겠어요. 주인 여자의 말에 그가 허허 웃었다. 왜? 나랑 살림 차리고 싶나? 이번에는 주인 여자가 피식 웃었다. 제가 그러자면 살림 차릴 건가요? 거 쓸데없는 말 말고 어서 장사 준비나 해요. 우리는 나감세. 일어서는 그를 주인 여자가 잡아당겨 앉히고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주며 다짐받듯 말했다. 아파트 열쇠예요. 가방은 제가 한가한 시간에 아파트에 가져다 놓을 테니 그리 아세요. 아셨죠? 그녀는 내게 어색한 미소를 보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주방 일에서부터 홀 서빙까지 혼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침 일손이 바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허름한 식당을 나왔지만 잠시 망설였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방이 있었지만 내키지 않았다. 사우나 탕에 가서 쉬세.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섰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제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할 거야? 도와줄 건가? 말 건가? 그는 화가 난 표정이었다. 되돌아 그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보내한 원고는 비밀에 붙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동안 비밀로 했던 원고를 불쑥 내놓는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가 아니었다. 그의 환한 목소리가 기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를 만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일 일찍 속초로 출발하세.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는 내 말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는 벌겋게 상기된 눈길을 내게서 떼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묻고 있었지만 요점은 하나였다. 한참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안단 말이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가면 안 되나? 내일 가세. 오늘은 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털어놓은 어촌 전경과 학교 등을 미뤄볼 때 짐작 가는 곳이 있었다. 내 짐작이 맞는다면 그녀는 간성이나 그 몸 미쳐 작은 어촌에 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알았어. 내일 첫 차로 출발하는 걸로 알겠네. 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다 저녁에 통화하자는 말을 남기고 식당 쪽으로 되돌아갔다. 잠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녀의 원고를 꺼냈다. 그녀가 여기저기에 담긴 사는 곳의 전경과 관련된 글들을 읽으며 메모를 했다. 동해를 끼고 있는 어촌들의 전경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행히 그녀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에 들어가 속초시와 고성군 동해안 일대의 어촌을 검색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단 고성군의 기진항에 도착 파출소나 부동산 중개소에 힘을 빌리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확신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약수터에서 돌아온 아내는 면박부터 주었다. 친구는 데려오지 않고 새벽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니 짜증이 날만도 했다.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잔소리 있게나 들을까 싶어 간성 좀 다녀와야겠다며 말머리를 돌렸다. 강원도 간성 말인가요? 응. 가고 오고 이틀이면 될 것 같아. 거긴 왜요? 그 친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금강산이 보고 싶다더군. 아내가 피식 웃었다. 남자들이란 참 어리석다는 얼굴로 많이 쳐다보다가 약수 패드병을 냉장고에 넣으며 물었다.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는 건가요? 믿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 친구 곧 캐나다로 떠나야 하니까 바람이나 쐬자는 건데. 그래요? 이 사람 왜 또 말꼬리 잡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 내일 첫 버스 타기로 했어. 꼭 그렇게 거짓말해야 하나요? 그 여자 찾으러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말려요? 어차피 당신이야 강요당에서 가는 게 뻔한데 내 말 틀렸나요? 아내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고 커피를 타왔다. 술을 마신 후 갈증이 날 때 마시는 커피는 그 향이 더 짙게 느껴졌다. 코끝을 간지리는 향기와 입안에서 뜨겁게 번지는 커피 맛은 발가락 끝까지 짜릿하게 했다. 당신이나 친구분 모두 참 딱한 사람들이네요. 찾아가겠다는 친구분이나 동행하는 당신이나 어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에 척척 손발이 맞나요? 떠난 사람은 떠난 것으로 접어두고 남은 인생 적당히 살다 가면 그만인데 왜 사서 고생들 하세요? 아내는 그가 왜 이혼한 전 아내를 찾으려 하는지 까닭을 물었다. 나 역시 그 까닭을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젖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왜 그녀를 만나고자 하는지 그것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가 말해 줄 리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것저것 상상해 보지만 그건 말 그대로 상상일 뿐 정확한 답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낸 원고 얘기 안 했나요? 아내는 짐짓 가볍게 묻는 척했다. 하지만 이가에 살짝 번지는 미소는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파고들려는 의연 중에 자기 암시였다. 아내에게는 관심 있는 일일수록 조용히 다가와 집요하게 파고드는 버릇이 있었다. 자기 마음에 뒤끌만한 의구심이 남아있으면 1년 후에도 어느 날 갑자기 농담처럼 물어오는 사람이었다. 안 했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왜요? 또 시작인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감췄는지 특별한 이유 없어 그냥 말할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 하지만 그 친구가 캐나다로 돌아갈 때 선물 속에 함께 넣어줄 생각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껏 알리지 않았다면 구태여 선물 속에 원고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녀를 찾아 나서기 전에 원고를 읽는 게 좋을 것이다. 어쩌면 그 원고로 인해 그녀를 찾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됐던 두 사람이 만나면 예상치 못했던 그 어떤 변화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 여자는 마음을 돌려 세울 사람이 아니다. 친구분이 함께 캐나다로 가자 애걸 한다고 가정해도 그건 웃기는 얘기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녀의 마음 변화는 기적과 같아요. 이미 그 여자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성을 쉽게 무너뜨릴 것 같아요. 더구나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이 다시 합치기를 바라지 않았어. 아니 아예 생각도 못 했어. 난 다만 30년 이상 살 섞으며 자식 낳아 기른 부부라 한 번쯤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지. 그 친구 캐나다로 돌아가면 언제 또 한국에 나오겠어. 그게 안타까워 원고를 감추고 함께 찾아보려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묻지도 자기의 생각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그래도 괜찮다 싶은 인생은 부부가 함께 큰 탈 없이 해로하다. 이승을 하직하는 것이라는 말로 커피잔을 들고 일어섰다. 아내의 말에 심호흡을 했다. 옳은 얘기였다. 비록 살기가 구차해도 젊어서 만나 자식 키워 분가시키고 두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주어진 목숨만큼 살다 떠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닌가. 갑자기 두 녀석들이 눈에 밟혀 큰 놈에게 전화를 넣었다. 녀석은 일본 출장 중이었다. 일본이 먼 나라는 아니지만 어찌 됐던 애국 아닌가.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비행기를 탔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밀려왔다. 그 분풀이를 작은 놈에게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너희 형제는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어쩌자고 전화 한 통 없냐? 작은 녀석은 웃기부터 했다. 그러지 않아도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뵈러 갈 계획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쳤다. 네, 형은 일본에 열흘씩 가면서도 연락 없었다는 말에도 녀석은 웃었다. 녀석은 형은 워낙 잔정이 없어 그러니 아버지가 이해하셔야 한다고 덮어 씌우기까지 했다. 분풀이를 하려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투정이나 하는 아버지 꼴이 되자 은근히 화가 났다. 이번 토요일에 집에 오지 마라. 내일부터 며칠 여행할 생각이다. 어머니도 함께 가세요? 그건 네가 직접 확인해라. 아버지 진짜 화나셨나 봐요. 제가 여행비 좀 보태드려요? 필요 없다. 나도 쓸 만큼의 돈은 있다. 전화 끊는다. 혹 때려다 더 큰 옥을 붙인 격이 되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제 정말 나도 별 수 없이 노인인가 싶어 거울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흔한 말로 마음은 청춘인데 이미 육신은 초로를 훌쩍 뛰어넘은 모습이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팔톱 끝까지 어딜 살펴보아도 늙지 않았다고 내세울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문득 늙은 호박이 떠올랐다. 서리가 내리기 전 울타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길쭉한 늙은 호박을 따다가 할아버지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었다.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내가 바로 그 늙은 호박이 된다 생각하니 가슴에 찬 바람이 일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늙은 호박 같다고 말했다가 야단 맞을 때 억울함 밖에 없었다. 그때는 할아버지나 호박이나 다 늙었기에 늙었다고 했는데 왜 야단을 치실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가슴 속에 찬 바람이 이는 순간 비로소 당시의 아버지가 왜 불같이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됐다. 늙은 호박이라. 그 친구도 별 수 없는 늙은 호박이 아닌가. 더구나 피부차 없는 나라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상황이 어찌됐든 단순하게 팔자다 자위하며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반드시 그녀를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찾아낸 그녀가 만나기를 거부할 경우 그것도 문제였다. 그녀의 민박 거처를 확인하고 무조건 찾아간다면 얼굴이야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만남이 아니자는가. 그의 갈망대로 꼭 확인하고 싶은 그것의 답을 그녀에게서 직접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이 그의 남은 여생 동안 절망으로 아니면 아름다운 삶의 추억으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였다. 독이 됐든 약이 됐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인을 만나 가슴 속에 암덩어리처럼 박힌 답답함을 풀어야 한다. 그것을 풀지 못한다면 지금껏 살아온 인생 모든 것까지 막히는 꼴이 될 것이다. 서둘러 내일 아침 속초행 첫 고속버스 시간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여행가방을 챙겼다. 내일 바로 그녀를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며칠간 에이지에서 보낼 수 있게 대비해야 했다. 집사람은 군말 없이 세면도구와 속옷 등을 챙겨 가방에 넣은 후 거실 한쪽에 가져다 놓았다. 답답하고 초조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다가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두 사람의 문재인이 거처를 찾아준 후 바닷가 햇집에서 소주나 한잔하며 기다리다 그가 오면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말 그대로 그는 과거의 부인을 만나고 나는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고 혼자 여유롭게 술 한잔하는 여행쯤으로 받아들였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공원으로 향하다가 발길을 관악산 쪽으로 돌렸다. 향교 앞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초조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가라앉을까 싶어서였다. 관악산 계곡은 가뭄으로 바짝 말라 있었다.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계곡 바닥에 잔모래들이 뽀얗게 날아오를 것 같았다. 잠시 등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 오가는 등산객들을 바라보다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아침에 마신 해장술의 치기는 한참 전에 가셨지만 온몸이 천근처럼 따르냈다. 벤치에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잔주름 하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파란 물이 맞닿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였다. 봄 햇살이 쏟아지는 진달래꽃 곁에서 오수에 빠져들다. 가위에 눌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도 물살이 일지 않던 호수가 한순간 바다로 변하더니 산더미 같은 파도로 덮쳐왔다. 내성을 동반한 비바람은 거대한 바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세였다. 그 속으로 온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매몰되면서 천지가 어둠으로 변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는 공포로 가위에 눌렸다 깬 나는 멋져거 주위를 살펴보았다. 벤치 여기저기에 양로원에서 바람 쐬러 나온 노인들이 홀로 앉아 있거나 여럿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다 담배를 피워물며 일어섰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담배 한 가치를 달라고 했다. 양로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모양이었다. 노인에게 담배를 건네주자 또 다른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노인들에게 담배를 주는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예 반쯤 남은 담배값과 라이터를 벤치에 놓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은 뜨겁기만 했다. 비록 가위에 눌린 잠이었지만 잠깐 눈을 붙였던 탓일까 몸이 개운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가로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며 꿈을 떠올렸다. 평상시 같으면 낮잠 자다 꾼 꿈은 개꿈이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오늘의 경우는 달랐다. 내일 그 친구의 부인을 찾아 먼 길 떠나는데 하필 그런 꿈을 꿀까 신경이 쓰였다. 혹 어떤 혼이 무슨 암시라도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는 방바닥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면 파도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처음에는 귀신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태풍에 쓸려간 어부들의 울부짖음 같아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파도소리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바다가 잔잔하면 불안하다고 했다. 그녀는 파도가 우르릉 밀려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작은 오촌을 한 입에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밤새 덮쳐와도 무섭기는커녕 짜릿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다 꿈을 꾸게 한 것일는지 모르지만 기분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집을 벗어나면서 잊었던 조바심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정말 그녀가 그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그 거부로 인해 그가 빠져들 늪이다. 그 늪이 어떤 늪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불행하게 할 것만은 불보듯 뻔하다. 그는 귀국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돌아가겠지만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죽은 목숨과 진배없지 않은가. 그의 청을 승낙한 것이 은근히 후회스러워졌다. 그녀를 찾지 못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과 찾았지만 가슴속의 의문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은 그 상처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찾아내지 못한 채 돌아가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캐나다에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을 가지고 그녀를 찾을 수 있다. 그건 역시 삶의 희망이 아닌가. 현관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집사람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다.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길이었다. 천재 지변이 일어나도 꼭 떠나야 한다니까 전화부터 해보세요. 천재 지변이 일어나도 꼭 떠나야 한다는 집사람의 정갈에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쪽지에 전화번호를 들여다보다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들려오자 심호흡을 했다. 신호음이 들려오자 심호흡을 했다.